성경은 한 세 번 정도 랩런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랩런트가 원내스 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힘을 기르는 훈련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운동의 성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2, 1, 2, 3 RTC 응답이 올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 7 시대 앞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랩런트가 다 그랬으니까요. 극한 위기 속에서도 바오라 두려워 말라 니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는 받을 응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대부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현실만 보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응답이 남아있는데 현실만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온 응답은 응답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온 문제는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문제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요셉만为 놀이 是问题 却不是问题 랩런트 요셉이 감옥 속한 것은 문제지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랩런트 요셉 조사监狱 也是 문제 也不是问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응답이지만 응답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보고마와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세상에 랩런트 요셉이 시체 분유화 그리고 많은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어떻게 성취시키는가 하니까 여러분을 노예로 보내서 성취시킵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못 깨달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호로돼가서 이루는 겁니다. 천사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神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속국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 개 나라에 헛어서 보험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랩런트 일곱 명이 되어질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죽으면 이 유골을 묻었다가 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말은 가난한 땅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가난한 땅에는 꼭 가야 돼요. 거기는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요. 자, 요셉이 뭘 봤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다가도 중요하죠. 자,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언약계에 생을 걸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입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내가 요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 헨 말이 기록되어 있죠. 11개 6장 15절 시민주의로 보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통점이 안 나옵니까? 이사야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보좌의 축복을 먼저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고 깨달은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게 렘넌트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카사배서야 하리라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면 어젯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자, 오늘 바오라에게 주신 본문에도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렘넘드 일곱 명이 받은 큰 응답이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감추어진 영원이라는 시계입니다. 신의 시중은 인상의, 영원의 시중 렘넘드 일곱 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것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만 보지 말고 평생을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단어는 영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지, 성냥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배경도 영원한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배경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웠어요. 이때마다 충직자를 세웠어요. 이때마다 렘넌트를 세웠어요. 영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복음운동과 함께 시대시대 렘넌트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수준이 되어버리면 세상을 살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세상 속으로 포로되거나 노예되어 가서 말을 하게 돼요. 그것도 극소수의 렘넌트가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이고 이게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예 시대시대마다 렘넌트 일어나서 뭘 했는고 하니깐요. 영적 서밋 24절을 한 겁니다. 영혼한 거예요. 절대로 낙심도 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공부 잘해도 괜찮고 모데도 괜찮습니다. 확실합니다. 공부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고 엘리트 살림도 도움됩니다. 또 공부 못하면 좀 불리하지만 많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도 됩니다. 진짜 성공 기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렘들께서 영원한 것을 지금 주는 데 뭐냐 서밋 24절 그것도 영적 서밋 24절 이러니까 아무도 형들이 모르는 말을 요셉은 했어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문화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영원한 언약을 깨달아보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완전히 해결사 역할을 한 겁니다. 기가 차죠. 이 24절을 한 겁니다. 렘넌트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요셉, 모세를 통해서 237, 24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원 약을 지금 딱 붙잡아야 됩니다. 너는 공부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으로 간다. 금방 응답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서 답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有一天 会站在 頂峰의 위치 给人 답을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치니까 허감이 도망가니까 문제가 해결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노력한 게 아니요. 요셉이 갔는데 237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물건을 다 끌어모으는 애국 여기를 모세가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37 나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자라는 불레셋을 사무엘과 다윗이 꺾은 거예요. 237 나라 아라머를 설 만큼 아라머나라가 강했습니다. 이 나라를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전 세계에 소모하는 거예요. 자, 권력은 이동됩니다. 이 힘이 바벨론으로 넘어 넘어간 거예요. 어른들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은 랩런트를 바벨론으로 보낸 겁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포로들과 함께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 은약 가진 랩런트들이 237을 한 겁니다. 특히 다니엘 노보간네살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서민 때 보면 그래야 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중요한 걸 안 해요. 장로님도 보면 중요한 걸 안 해요. 장로이 부신자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안타까워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동네 종교 하나를 못 이기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영적 서민이 되어버리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너보간네살로 다음에 별사살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나중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메대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왕 이름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게 답을 줍니다. 왕 네 명에게 어마어마하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받을 응답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26절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요. 영원한 영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세세무국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드디어 25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24는 우리의 시간표지만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 25는 영원의 시간표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래요. 이걸 맛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 속에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 중직자들, 랩런트를 이렇게 세워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래요. 이거 모르면 반드시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르면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못 깨달으니까 일곱 번 재앙을 입었는데 그 중에 깨달은 랩런트와 중직자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우明白, 그래서 7시遇到了 재앙. 그래서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십니다. 또는 흩어진 자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낙은에, 숨기는 자, 심지어는 버려진 자,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달아버리면요. 사건 하나에 백 년응답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천 년응답이에요. 아닙니까? 요셉, 모세다 천 년응답 받았어요. 다윗, 그렇죠? 요셉, 모세다, 천 년응답 받았어요. 아무 한 게 없어요. 은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은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할 필요가 없냐? 하나님 여러분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안 세워도 될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미리 나타나요. 내 머리를 안 써도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이 미리미리 나타나요. 나의 주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답을 주니까요. 그렇지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비서들이 나와 같이 다닙니다. 항상 묻는 게 있어요. 항상. 시간이 되면 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단 한 분도 목사님, 오늘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통닭이 당기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회를 먹겠다 먹기 싫어도 먹어갔지요. 근데요. 토요일 되면 자기 집들로 가. 토요일 날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오늘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자기를 알아서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굳이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을 찾으라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으로는 1년 응답도 힘든데 천 년 응답이 없어요. 아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시대 응답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기록을 보니까요. 영원 응답이 없어요. 영원 응답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영원이란 다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영직 전쟁에 실패합니다. 영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요. 예비 대학 수련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 되는 부분이 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만 이해 되는 것이 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키입니다. 거기에 영적 비밀과 영원이란 답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은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어디에?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꼭 찾아내야 됩니다. 주신 거니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드디어 감추어둔 힘을 주실 겁니다. 렘눈다 일곱 명이 어떤 힘을 주었습니까? 네. 상상초월하는 힘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당. 영원 은약 속에서 나오는 힘이예요. 잠시 살다 죽는 건 아니고 영원 은약 속에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상상초월인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에그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렇게도 14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개하는 불레셋을 단번에 막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레셋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엘리사 한 명이 아랍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랩런트 몇 명이 가서 바벨론을 가서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몇 명이 이런 숨겨둔 힘을 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니가 카이사 앞에 서야니라. 사단이 니 바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걸 주겠다.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이러는 게 뭡니까? 이 랩런트들이 답을 준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심부름하는 데도 답이 돼요. 노예로 가는 데도 답이 돼요.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진정 답이거든요. 이것이 진정 답이거든요. 불신자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요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보디바를 얘기했잖아요. 요호와께서 범사의 너와 함께하시는구나. 너의 하지 말고 가정총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올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요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을 보고 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요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불신자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크냐. 불신자가 보고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둔 힘을 따.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둔 힘을 따.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둔 힘을 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주업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일반 기성 세대들처럼 깨달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총리가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총리하는 책 하면서 세계보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주업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교사 역할을 했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인데 어떤 전도냐 치유 전도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이게 주업이에요. 그래서 랩런트 일곱 명이 뭐 했는가 하니까 시대를 치유했잖아요. 이게 주업이에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업은 뭐냐 시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랩런트 붙잡고 회당을 통해서 로마까지 뒤집은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4차 산업시대에 옵니다. 곧 옵니다. 5년 안에 옵니다. 이제 10년쯤 되면 완전히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완전히 와버려요. 이제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99%는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그냥 0.1% 되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버려요. 뭐 이제 세무사도 필요없어요 앞으로. 세금 낸다고 고생하는데 세무사 필요없어요. 전부 라인으로 다 통해 버려요. 이제 병원도 바뀌어요. 이제 병원도 바뀌어요. 이제 병원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게 찬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시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렙런트 시대에 온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기계의 종대뿐이에요. 이런 식이 되죠. 계속해서 이 IT 시대는 컴퓨터를 발전할 겁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은 주업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부업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업하는 이게 부업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살리는 게 주업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은 ROTC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은 ROTC 운동이다.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렘넘트 운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나의 학업이 ROTC 운동이다. 여러분의 학업이 ROTC 운동이다. 여러분의 학업을 göra 할까요? 이거 하려고 해요. 제가 그를 위한 일인이셔라. 이게第一 ROTC 운동이 뭐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라. 광야 운동. 미스바로 모여라 도탄성으로 모여라 그리고 파수꾼 운동을 해라 이게 제1 아르트시 운동 제2 아르트시 운동은 뭡니까? 전 회당을 통해서 로마까지 정보해라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제3 아르트시 운동은 뭡니까? 전부 병들었으니까 치유하는 서미스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제3 아르트시 운동 제4 아르트시 운동은 뭡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3단체와 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재앙 시대에 옵니다, 막아야 됩니다 제5 아르트시 운동은 뭡니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시킵니다 시대시대만 또 끊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작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은 되었습니다만 큰 숫자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알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복음과 복음의 직업이 원내스가 딱 될 겁니다 이때부터 대역사는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교회가 너무 가난한데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교회가 너무 가난한데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학업과 앞으로 직업이 딱 원내스 됩니다 다윗식 던진 돌이 완전히 복음운동 세계화운동 직업에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원전쟁입니다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천국 여러분의 영혼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사람은 구원 없는 불교 신자들도 사람은 죽지 않고 환생한다고 얘기해요 그 잘 본 것 틀리게 봤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지옥 사단 여기 위에는 천사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저는 응답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약간 맛봤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보였거든요 랩런트는 앞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각인된 이 언약은 반드시 어른 때 성취됩니다 주로 언제 세 가지 만났을 때요 여러분이 갈등 딱 만났을 때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할 때 하나님은 딱 역사를 하십니다 랩런트 일고만 보라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위기 만났을 때요 위기 만났을 때요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리라 풍랑 만난 시대라요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재판 받으러 가던 배였습니다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홈 그 이름을 왜 이야기합니까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276명의 다른 죄수와 함께 바올이 탄 거예요 로마에 재판 받기 위해서요 바올은 전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올이zyć 바올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바올은 언제나 이 배가 지금 가다가 풍랑도 만날 수 있다 맞지 아니면 통신하 trop하는族 이런 배가 이제 해왁입니다 hypotheses 하여 terrible igen 지금 풍랑이 오겠냐? 지금 풍랑 오는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 오는 때가 아니다. 우리는 베넥스에 가서 쉬었다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것도 14일 동안. 그래서 14일이 성경의 기록에서 알지. 이 사람도 14일인지도 몰라요. 이 배가 깔아앉기 시작해요. 배가 깔아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큰 배 모여 있는데 천천히 풍랑이 못 깔아앉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된 나머지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 난 거예요. 종교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 물건 다 밖에 던지고 왜냐? 배가 안 깔아앉아야 되니까 다 던지고요. 과학적인 방법은 재앙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 줄을 잡고 애를 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배에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깔아앉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배 위로 올라가야 되죠.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 날 밤에, 어제 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뺐서야 아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뺐서야 아리라. 그동안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 뺐서야 아리라. 뭐입니까? 복음 전해야 아리라. 그 말을 듣고 전달하고 난 뒤에 풍랑이 잠잠해. 위기는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위기, 부징시 기위,而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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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붙잡고 평생 가야 됩니다. 갈등, 문제,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게 여러분이 취역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언약 자꾸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뭐 할 거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라.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끝입니다. 그것 가지고 공부해라. 그것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중한 언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약 잡은 모든 랩런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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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